5월 증시 전망을 미리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흥민이가 세계 월클 클래스 플레이어된 건 반박자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박자 빠르게 가셔야 되는데. 한시 톡톡에서만 가능한 거죠. 빠르게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대구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에 이제 취임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어느 때든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 정부는 재정을 통한 또 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있고요. 마침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지금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기 금리라든가 우대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인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거기다가 50BP 지금 미국에서 올리지만 이거 원래 우리가 장수가 칼을 뽑기 전에 칼집에 칼이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칼을 딱 뽑으면 앞에 있는 돌멩이라도 지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BP가 이제 5월 첫 주에 통과가 되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 1분기 GDP 지금 중국은 굉장히 타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확정치로 나오는데 이것도 좋은 부분. 그다음에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원인 제공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는데. 5월 9일 전승기념일 굉장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네, 전승기념일 전에 지금 하려고 그러고 마리우플에 지금 거의 다 지금 점령을 했다는데 한 군데를 지금 못했어요. 거기가 유럽 최대의 제철소가 있는데 그 안에 우크라이나 군인 3천 명 정도가 지금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해서 평화협상이 진전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참 5월은 4월보다 훨씬 좋은 그런 토대를 갖고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재들은 아직 있죠. 그래서 중국 아직도 봉쇄 강화하는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물가 피크아웃이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가시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악재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 민감주 이런 지금 말씀들을 많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지금은 진짜로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의 소위 말하는 총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세에 굉장히 휘둘릴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감들, 아까 말씀드린 호재들이 반영되는 순간 여러분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시고요. 실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꽤 차는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을 했어요. 이제 총재교도 봤을 때 지금의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 판단을 했었는지. 한번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의 한국은행의 느낌은 좀 아니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생각 들거든요. 원래 이제 매파로 생각을 했는데 또 총문회 과정에서는 또 비둘기파인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엉이파예요. 지혜의 여신이 데리고 다니는 부엉입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하실 것 같고요.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그러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일단은 성장입니다.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창용 한은 총재의 책상 머리에는 뭐가 써 있냐면 부채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국계부채. 그리고 IMF 보고서 보면 지난 5년, 6년간 계속 나온 게 뭐냐 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IMF 보고서 끝에는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도울까 하기 때문에 보시는데 일단은 물가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도 분명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확실시 되는 부분들로 지금 간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책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그렇죠? 이제 가보면 알겠죠. 아니, 뭐 우리 광화문에서 방송하시는 분이요. 서서 삼천리 보고 앉아서 천리는 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주말 맞고 있어서 조금 캐주얼하게 여쭤봤고요. 이제 우리 중국 시장 얘기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세 번째 연임 앞둔 중국 시진핑 주석, 경기 부양책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요? 일단은 이제 가을에 있을 공산당 대회까지는 경기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 공산당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로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MLF나 LPR 등을 인하를 한다는 자체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시진핑이 경기 부양책을 가는데 이렇게 경기 부양책, 시진핑이 또 경기 부양책은 이것저것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이것은 100% 인프라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인프라를 갈 거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 말하는 도로, 철도 이런 걸로 갈 거냐 두 개가 합해져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조차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래서 대학교, 사실 대학교 졸업생 800만 정도를 지금 소화하는 경제 상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중국 5천 년 역사에 항상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가는 상황, 우리는 잘 편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에서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증시해서 참고해서 대응할 것들이 분명히 보이겠군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오늘 한시톡톡 역시 마무리는 다섯자 톡입니다. 늘 이제 이게 기대가 돼요. 점점 갈수록 그렇거든요. 오늘도 또 만만치 않으신 거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우크라이나로 했습니다. 일단 다섯자 맞네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하는데 운을 한 번 떼주시면 제가 멋지게 오행시로 한 번. 오늘 오행시로 간 거예요. 오행시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입니다. 크. 큰 일은 또는 크게 일어날 일은 달러 강세의 고속질주입니다. 좋습니다. 라. 라이벌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이제 발빠르게 5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나는 불폐신화의 통합계입니다. 예. 재미있게 표현하라고 하십니다만.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크라이나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이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그림을 그셔야 돼요. 세계화, 이런 글로벌화의 분절화, 특히 여러분 핑크, 누구죠? 블랙락의 핑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핑크레리. 지금 금리 인상 아무것도 아니다. 레리 핑크. 네, 레리 핑크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체 세계화가 큰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돼서 금리 인상 그대로 받아 드셔야 돼요. 친구예요. 친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이게 완전하게 지옥화되고 이런 부분들로 가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가셔야지만 지금은 안전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다섯자 토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숨은 뜻은 다시 방송 보시면서 또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충분히 지금 시장의 상황을 잘 담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옵션 이슈톡 함께해 주신 분 인포스탁 데일리의 기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